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망하시나요? 워렌 버핏? 이재용 회장? 소셜데이터로 봤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은 대단한 삶을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마랑 브이로그 진짜 웃기고 뭔가 먹는 거 보면 식욕 땡기고 나도 저렇게 활력 있게 살아보고 싶어짐 꿀키님 브이로그가 내가 꿈꾸는 삶이다. 여러 가지 음식을 시도하고 요리도 하고 베이킹도 하는 삶 엄청난 대부호의 삶 이런 게 아니더라도 브이로그라는 어떤 타인의 단편적인 삶의 일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선망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이로그를 통해 이 시대의 선망성 그리고 이 시대의 코드를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브이로그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브이로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 시기는 유튜브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시기에 맞닿아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2020년도에는 TV의 언급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우리 일상 속에 큰 부분으로 들어왔고 그 중심에는 브이로그가 있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브이로그 하면은 어떤 특징들이 생각나시나요? 인터넷에서 감성 브이로그의 특징이라고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 특징 1번 잘 정돈된 산뜻한 침대에서 알람 소리를 듣고 어색하게 일어남 예쁜 파자마를 입고 터덜터덜 화장실로 꼭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식빵 토스터기에 넣고 버터를 발라줘야 되고 이때 꼭 아보카도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돌체 구스토 캡슐 커피 혹은 건강 주스 스무디를 꼭 함께 보여주면서 마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스트 접시랑 먹어잔 들고 맥북 앞에 앉은 다음 본인 영상 편집하면서 커피를 홀짝여야 한 심리학 용어 중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강하고 유능하게 보이고자 하며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알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브이로그, 감성 브이로그 하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이런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성향이 강했던 브이로그의 특징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소셜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커플들이 브이로그에 나와서 연애하는 혹은 데이트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제커플 혹은 장기간 연애했던 커플들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브이로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 커플들처럼 알콩달콩 오래 같이 만나는 삶이 부러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순위권에 있었던 다른 브이로그 중에 온욱 브이로그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분의 브이로그는 지금도 유명하시죠. 당시 이런 브이로그의 거의 시초격으로 도쿄에서 사는 직장인의 일상의 모습을 올리시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었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나의 평범한 정말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라고 올리지만 사실 소소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일상이었던 점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18년에 사람들이 선망했던 삶은 커플로서 알콩달콩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집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차려 먹는 삶이 선망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2019년으로 가면 일하는 삶에 대한 브이로그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직장인 브이로그, 알바 브이로그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카페 알바 브이로그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카페 알바를 해보고 싶었는데 대리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를 얻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브이로그도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이 논쟁 지점, 논란 또한 있었는데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영상 찍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취미고 본인이 자기 일하는 거 찍고 나누겠다는데 나는 그게 왜 즐겁고 힐링되는데 왜 그런 걸로 뭐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콘텐츠화 돼서 나왔던 게 최근 SNL에서 MG 오피스의 주연형 캐릭터로 발현되기도 했었죠.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은 컸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직장인 브이로그 이외에도 회사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인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우린 이런 일 해요.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을 정리하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의 직종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 다음 2020년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삶에 대한 니즈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동 브이로그와 공부 브이로그가 있었습니다. 공부 자극을 받고 싶어서 공부 브이로그 보고 있다. 운동 영상 따라 보고 있는데 운동 자극까지 받아서 너무 좋다. 내가 자극을 받기 위해 이런 브이로그를 많이 시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급 순위에 또 있었던 브이로그 하나 더 있는데요. 2020년도에 고양이 브이로그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고양이 영상 자체에 대한 인기는 크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2020년 나의 선망적인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에는 고양이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으로 가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브이로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혼 브이로그의 경우 이때 관심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냥 자극적이기만 하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고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닌데요. 소셜 원문을 보면 나는 결혼도 안 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데 이런 일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주인분도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퇴사 브이로그처럼 이제 이혼 브이로그도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혼 후의 삶의 모습도 수면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만족스러운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혼 브이로그는 이혼도 불행하지 않아 라고 스테레오 타입을 깨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취 브이로그도 비슷한 지점으로 사람들에게 소구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1인 가구도 잘 꾸며놓고 살고 예쁘게 잘 산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저 잠시 거주하는 그냥 잠을 자기 위한 공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소셜 원문을 보면 요즘 자취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감성독해 집을 꾸미고 싶다. 요즘 자취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취 브이로그 보는데 로망부터 생기고 있어요. 자취의 로망이라는 키워드가 붙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브이로그와 같이 기존에는 뭔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키워드가 혼자서도 재밌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2022년에는 먹방과 맛집 브이로그가 뜨게 되는데요. 먹방 채널들도 엄청 유행을 했었죠. 너무너무 배고프고 입맛 돌면 차라리 먹방 브이로그를 본다. 혼술 먹방 브이로그 보는 게 낙이다. 왜냐하면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주 2회로 제한시켰기 때문이지. 나는 제한해야 하지만 제한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먹방이나 맛집 브이로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대리만족의 영역에서 여행 브이로그와 유학 브이로그, 캠핑 브이로그 같은 것이 떴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이런 여행 브이로그, 곽튜브님, 먼지의 하루, 빠니보틀 등등 이런 여행 채널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캠핑 브이로그와 유학 브이로그도 밖으로 나가서 나의 낭만을 대신 실효시켜준다라는 지점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낭만이 죽은 시대. 그냥 가끔은 나이, 취업, 사업 따위는 잊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캠프파이어나 하고 싶은 퇴사하고 미국 유학, 퇴사하고 어디 유학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브이로그를 보면서 낭만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브이로그 연관 가치, 속성어 키워드의 변화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은 정보 키워드였습니다. 반면에 힐링이라는 키워드는 언급 순위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오히려 브이로그에서 힐링을 찾기보다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이로그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브랜드 정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속성어 키워드 순위에 보면 2024년에 브랜드라는 키워드가 언급 순위에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하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제품 리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이템이나 브랜드 정보를 습득을 했다면 최근에는 인플루언서의 일상이 담겨있는 브이로그에서 아이템이나 브랜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이로그에서 얻는 정보로는 현실의 역경을 이겨낼 정보를 브이로그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브이로그 중에 퇴사 브이로그, 파웅 브이로그, 전세 사기 브이로그와 같이 다소 부정적이어보이는 이런 브이로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이로그들이 주목받았던 것에는 단순히 자극적이기만 할 뿐이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먼저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이혼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퇴사를 해야 할 신원은 무엇인지 내가 퇴사를 해도 되는 수준인 건지 기존의 학교나 부모님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변화된 이 시대의 코드들 정리를 하자면 연인이 있어야지만 행복했었던 것에서 이제는 개인 혼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현실에서 로망이었던 직종을 대리체험해보던 것에서 현실을 떠나는 낭만을 실현하는 삶으로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공유하던 것에서 인생의 실패를 다루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 시대의 코드가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브이로그라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그냥 예뻐서 있어 보여서만 소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른이 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보시는 브이로그에서 어떤 어른이 되는 방법을 혹시 배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